You're being attacked? By whom? Rappers? Don't you lose my candy god! Damn it! 크라임 보스는 1인칭 슈팅 액션과 구역 전쟁을 합친 조직 범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조직 범죄와 구역 전쟁을 주제로 한 FPS 장르의 게임으로 1990년대 플로리다의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트래비스 베이커로 로케이시티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갱들과 구역 전쟁을 벌입니다. 이 게임은 경영, 롤플레잉, 로그라이크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류범죄 두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직접 미션을 수행해서 돈이나 작물 등을 얻어 재산을 불려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라이벌 갱단을 제거하고 1인자가 되는 것이죠. 로케이시티에는 5개 갱단이 구역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은 조직원을 데리고 적 구역을 쳐들어가 차지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들의 모델링을 실제 배우들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들의 개성과 분위기를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3류 마약상에서 범죄세계의 왕을 노리는 트래비스 역의 마이클 메드슨 주인공을 도와주는 매력적인 조력자 케이시 역의 킴 베이싱어 로케의 범죄세계의 오른팔 달러 드래곤 역의 대니 트레호 트래비스에 맞서는 경찰 요원 글로브스 역의 대니 글로버 마지막으로 로케이시 경찰의 리더 척 노리스까지 90년대에 유명한 헐리우드 실제 스타들이 총집합합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실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듯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스토리 모드로 들어가면 마이클 메드슨 본인이 연기하는 트래비스 베이커가 되어볼 수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해 나가며 재산을 불린 후 조직이 커지는데 필요한 곳에 소모하여 조직을 키워나가게 되고 영역 싸움을 하며 경쟁자들을 물리쳐 나가게 됩니다. 영역 전쟁은 각 구역마다 존재하는 갱들과의 싸움으로 구역을 점령하면 돈과 장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조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조직원들은 각각 다른 무기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원들마다 부활 회수 및 특성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도 다 다르며 이 조직원들과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면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돈을 들여 등급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미션 중에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 회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잘 포함되어 있으므로 왜 이 치료들은 블루야? 그들은 Downers? 뭐? 아니, 맨. 그들은 블루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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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을 점령할수록 경쟁갱들과 경찰의 압박도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게임의 핵심은 여러 장소를 털어 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습격할 수 있는 곳은 은행, 상점, 적 은신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지금 스타더스 got half excellent continue your mission that's it are you certain yeah officers inbound 5-0 coming damn oh god got two 이렇게 모은 돈으로 조직원 수를 늘리고 강화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you know rock A has an abundance of cash trucks moving about smash and grab kickstart business you need to pick up the pace the authorities are inbound you'll be doing a little bit here big deal hold it here the buzzsaw has completed its task it's open 이 게임은 주인공이 죽으면 게임 첫날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능력은 유지되지만 지금까지 모은 자금과 병력은 초기화되니 신중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a nominal success i hope it bruce to be lucrative 캠페인 말고도 도시전설을 통해 다른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you wish to be a part of the criminal organization but first you must prove your worth i am called me saru you've already had the pleasure of meeting Mr. Dalton that's coach touchdown to you, freshman all right, enough grab ass stand up straight our target today is a business of the mad mongol himself Mr. Khan 6개의 미니 캠페인으로 구성된 도시전설은 도시전설은 빠르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모드 각 스토리에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고유 갱 4명이 존재하죠 이 게임은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적의 배치나 구조물이 바뀌고 조직원들의 특성도 랜덤하게 결정됩니다 자금은 캐시 트럭이나 라이벌 갱을 습격해 얻을 수 있고 매일 점령지에서 상납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이스트 액션을 즐길 수 있는 빠른 플레이 게임 모드도 있습니다 도시 맵의 랜덤으로 미션이 생성되며 미리 플랜을 짜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이 게임 모드로 빠르게 돈을 모아 더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 로케이시티의 새로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무기 무한 경쟁 로케이시티의 범죄의 왕이 되기 위해 여러 미션을 수행하고 다른 갱들과 싸우고 인맥을 쌓아가세요 범죄도시 로케이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mount amount speed